대구 달서구 달구발대로 251일 12 성서 쇼핑월드에 위치한 성서제일 능이버섯 능이백숙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 2시부터 3시 50분은 브레이크타임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합니다. 서빙하는 로봇도 움직이는게 꽤나 귀엽고 복날엔 백숙 한그릇 먹어줘야죠. 특히 버섯 중 최고라는 능이버섯이 들어간 능이백숙은 더운 여름에 지친 체력보강에 정말 최고입니다. 닭백숙 한 마리 6만 5천원 요즘 물가 생각하면 가격성 뭐 적당하고 능이의 소자 3만 2천원 같이 주문해봅니다. 능이백숙 국물도 아주 훌륭하지만 능이 대친 물은 시내의 물이라 할 정도로 귀한 향과 맛이 납니다. 닭고기는 즐기지 않고 잡내가 없어서 먹기 좋았고 전복도 같이 먹으니 정말 고급지네요. 김치도 맛있고 이 집은 부추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궁합도 아주 최고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역시 능이백숙으로 활기차게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